자 어제 검찰 인사가 났죠. 검찰 인사가 났는데 어제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법무부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느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그 다음에 7초 동안 침묵을 했다고 합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어느 검사장에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절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뭐 계속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보면. 공직자로서 주어진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사퇴론을 일축을 했고요. 제가 좀 파악해보니까요. 지난주 토요일에 박선재 법무부 장관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만나서 어제 발표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 협의를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협의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이번 인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겠다니까 그걸 사실상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야당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검찰 정기 인사가 통상 1, 2월에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총 끝나고 하자.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총 끝나고 하자. 그래서 이게 좀 늦춰진 것이고요. 송경호 지금 중앙지검장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죠. 이거를 이제 좌천성 승진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송경호 검사장 고검장의 경우에는요. 2022년 5월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중앙지검장에 취임을 해가지고요. 중앙지검 먼저 임명이 됐죠. 네. 그러고 나서 검찰총장이 9월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명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 2년 정도 했어요. 2년 정도 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중앙지검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11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최장수 중앙지검장이니까 일부러 이걸 바꿨다 하는 것도 이제 좀 지나친 말일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엊그제 어제 최재형 목사가 조사를 받았고 이제 다음 주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20일 날이죠. 20일 날 받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김 여사 수사를 형사 1부에서 하잖아요. 1부장하고 밑에 그 실무검사팀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대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원래대로 원래 계획 세운 대로 수사 진행하겠다. 그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검찰의 어떤 이런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원석 총장도 이야기 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검찰 수사로 충분히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크리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칫 이 문제가 제대로 어떤 해결되지 않으면 괜히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국민 여론만 높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법리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명확한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이번 기회에. 그럼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아 검찰로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구나. 지금 공수처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여러 가지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록들 다 압수하고 있잖아요. 이걸 왜 특검이 한다고 해서 특별히 잘하는 건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국민들이 보시는 건 자꾸 야당의 특검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 특검이 필요 없다. 특검 필요 없고 충분히 검찰과 공수처 수사에도 충분하다라는 어떤 국민적 인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는 특검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이 분명히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게 야당의 의혹 제기처럼요. 수사를 못하게 할 또 더디게 할 수사를 이렇게 좀 예리한 예봉을 둔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속도도 늦추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론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해야 된다.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인사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번 인사가 수사와 무관하다는 것을 이제 입증해야 될 그런 책임이 이제 이현석 검찰총장에게 남아있는 거 아닌가 또 신임 중앙지검장에게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제가 아까 초대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단 6월 7일 날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면 바로 이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검찰이 저는 정말 원칙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든 뭐 어떤 통과시키든 간에 그거는 검찰에 상관하는 일이 아닙니다. 검찰은 그냥 원칙대로만 하면 돼요. 그거는 국회는 국회의 일 검찰은 검찰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만약에 실형이 세게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범인 이재명 대표도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거는 뭐 부결시킨 건 안 건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죠. 그리고 지금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위 문제 요번이 어제 보니까 그저께인가요 저 친문 의원들을 23명이 또 기자병이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번에 신임 중앙지검장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3자 뇌물 그러니까 문재인 사위 서창호 서창호 거기 타이스타젯에 남바2로 취업한 거 게임에서도 아니고 항공업계 이력이 1도 없는 서창호가 거기 남바2로 갔다. 그런 이상직 이상직이 나중에 공천받아서 전주에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전에 중소벤처 기업 무슨 무슨 공단인가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거기 이사장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서창호를 특혜 취업해 준 거에 대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제3자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자는요. 서창호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창호한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죠 문재인한테 적용해야 돼요. 맞습니다. 문재인한테.